우리 엄마한테 그냥 앉자마자 엄마 애 너무 많이 쓰셨다 이 소리가 나와 내가 하루에도 진짜 12번씩 불안했다 쪼그러들었다 또 편안했다 마음이 12번도 바뀐다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도 이런 생각이 있죠 그냥 나 혼자면 나 혼자 하나 번사하면 될걸 그냥 내가 내 스스로 혼자 내 자손들을 둘을 돌보고 있으니 어느 한편에 편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진짜 옆에 누가 있고 뭔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늘 해? 아니 그런 생각 없어? 남자가 아예 싫어요 싫어? 정 떨어져서 누가 와도 누가 와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있잖아 나는 누구한테 의지를 하면 내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 엄마 가슴 한켠에 항상 늘 메말라 있는 그 감정이야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는 내가 지지 못고 살았어 그치만 이제 앞으로가 걱정인 게 엄마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어 옛날 옛적에 어린 아이들을 돌봐오는 거와 이미 다 내가 살 길을 정해놓고 살 만큼의 나이가 먹은 내 자손들을 돌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이제 버겁다 그냥 자꾸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나도 내가 돌봐야 될 시기가 돌아왔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내 자손들 끈을 놓지를 못하고 내가 이 자손들을 계속 돌봐야 되냐 이런 답답증도 오고요 안타까움도 굉장히 크고 아들내미를 보자니 한편으로는 딱 해 내가 못해줘서 그 평범하게 누릴 거를 못 누려줘서 혹은 저 아이의 감정을 뭔가 이렇게 만져주지 못해서 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있나 혹은 그냥 난 열심히 해줬는데 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근데 왜 아이가 저렇게 철이었고 엄마가 아직 손을 떼지를 못하나 싶어 내 아이를 느끼자면요 되게 천방지축이야 솔직히 보면 아들? 어 맞아요 아니에요 어른스럽기도 하고 천방지축이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생각이 깊은 건 깊어 왜 어쨌든 자라온 환경 자체가 우리 엄마가 애쓴 거를 봤기 때문에 철은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천방지축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가끔 어디로 틀지 몰라서 무섭대 그런 면도 있고 엄마 이 아이가 지금 본인 일을 뚜렷하게 잡고 있어? 장사하고 있어요 어떤 장사하고 계셔요? 돈가스 돈가스? 그거 하신 지 오래되셨어? 응 오래됐어요 2014, 15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 아이한테 변동수가 자꾸 들어와 아 변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쵸 그니까 이 아이가 왜 한자리에서 안주를 하는지 왜 내 손만 타려고 하는지 스스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나가서 엄마 나 이걸 차렸어요 이거 직업이에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 왠지 엄마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놓고 싶은데 선생님 말대로 아직까지는 내가 끌고 가야 되나 보다 나도 버거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엄마가 또 어떻게 보면 아들을 그게 못 벗어나게 한 것도 있어 왜 내가 내가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얘가 더 할까 내가 뭔가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할까 혹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냥 진짜 개고생 하느니 그냥 내 밑에서 이렇게 배우다가 너 나중에 나이 먹고 그래서 네 거 차려 라든가 이런 생각으로 엄마가 처음에 데리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내 아이의 생각과 그 길을 정하지 못하게 내가 너무 틀 안에 가둬놨나 이 생각도 분명히 들을 때도 있겠지만 이 아이 스스로가 변동수를 좀 줘야 돼 엄마가 이 일을 뭔가를 같이 덤하고 있다며 겸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버려 그럼 이 아이 혼자서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본인이 차리던가 혹은 이유점을 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엄마랑은 이제 조금 별개로 떨어져서 일을 하셔야 되는 운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스스로도 겁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가게를 내놨는데 제가 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한 게 제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고 얘한테서 독립을 좀 시키려고 따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 가게가 나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가게도 내놨고 그 가게도 내놨는데 내 계획은 내가 하는 가게 내놓고 그 가게에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내가 손 봐줄 거 봐주면서 손님 내보내고 그리고 다른 가게를 얘가 할 수 있는 가게를 해서 나는 빠지고 확실하게 해주고 나는 빠지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2024년 계획이에요 그대로 될지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사주의 기운을 보자면 올해 엄마 계획 세운 대로 분명히 하셔야 돼 근데 이 아이 아들내미 마음속에는 그게 좀 두려운 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호부는 있어 보이나 내면으로 내가 엄마 손에서 엄마 그 그늘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었을 때 내 혼자 스스로 가는 길이 나는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될까? 엄마 없이 내가 될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부모들이 한 아이를 두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뭐 아이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야 아니야 너가 하지마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자립심이라든가 독립심이 없어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었을 때 보면 뭐든지 엄마의 의견을 따르고 뭔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없고 뭔가 혼자 하려고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주저하고 이런 아이들로 큰 아이들이 요새 많거든요 어른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이 아이가 100% 이쪽이요 이쪽이요라는 건 아니지만 한 켠의 심리상으로 엄마가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짜 완전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엄마한테 떨어져서 하기까지의 시간은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20,024년에 엄마가 계획대로 진행은 되나 심리적까지 아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가게가 나갈까요? 제가 가게 불러볼까요? 나가요 근데 하반기 쪽으로 보여요 아 제가 하는 가게는 바로 나갈까요? 엄마가 하는 가게는 저는 음력으로 3월달 4월달 어 요쯤 돼 보이거든요 제 가게는? 네 근데 이게 동시에 나가지는 않으시고 약간 5,6개월 텀이 있어 보이게 나가요 그래야 돼요 이게 먼저 나가고 거기서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손을 타야지 그 가게가 나가겠다고요 그 계획대로 될까요? 하나는 9월달쯤에 보이고 9월달? 네 제 가게는 얼마 정도에 나갈까요? 금액이? 걸릴까? 그거를 지금 얼마에 내놨는데 엄마가 내가 들어간 돈은 보증금 빼고 2,500이 들어갔는데 지금 가게 내놓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계속 근데 당근마켓에 내놓으니까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그게 오면 올수록 걸릴금이 계속 떨어지는데 한 2,000에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더 내려가 1,500만 이렇게? 더 내려가 그래갖고 지금 하겠다고 요만큼만 깎여주면 바로 하겠다는 게 얼마까지? 900이었어요 900여서 거기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또 계속 떨어져 그래서 저번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계약금까지 걸었어요 그때는 내 몸이 아프니까 아 그냥 부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600 그래서 600에 그냥 계약금 100만 원 걸었어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또 안 한다 그래서 그냥 계약금만 그 사람 파도 시켰지 계약금만 걸고 엄마 계약금 받고? 응 그래서 안 됐어 그냥 그거라도 넘기려고 했는데 아니야 시기를 엄마 잘 타면 그렇게 천 아래로 절대 안 내놔요 그러면 그냥 한 1000배? 엄마가 뭐 그 권리금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예전만큼 내가 뭐 2000에 들어갔으면 갑자기 5,6천 되고 이러진 않아 요즘은 근데 우리 손님들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매매를 해줬는데 거기도 엄마처럼 막 이랬을 때 그냥 내놓지 마요 이랬어 조금 한 2,3개월 있다가 지금 아예 부동산한테 얘기해 그만한다고 하고 그냥 내가 장사한다고 하고 한 2,3개월 그냥 냅둬 또 엄마 2,3개월 장사 안 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해 왜 또 있더니는 된대 맞아요 어 그러니까 2,3개월 있다가 한번 내놔봐요 그러면 다시 권리금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분이 원래 5000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2500까지 내려간 거야 계속 근데 어떻게 그럼 반절도 못 받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으로 또 더 들어갔으니까 인테리어분도 그러니까 2,3개월은 하지 마 그냥 내놓지 마 봐봐요 그럼 다시 오를 거야 이래갖고 다시 내놨는데 500 손해보고 나갔어 4,500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문이 돌잖아 그럼 나중에는 권리금 없이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조금 600 말고 조금 더 올려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올려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 어차피 손해는 안 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손해 보면서 이거지 여기 장사 안 하는 건 난 내가 더 손해인 것 같다 그러니까 빼는 거는 그냥 나중에 권리금 이렇게 주고 한다고 하는 손님 그냥 모시고 오세요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잠깐 중단해 봐요 왜 어쨌든 공수가 3,4월에 나간다고 했으면 지금 이제 설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게 1월이에요 그럼 아직 3,4개월 남은 거야 음력으로? 그렇죠 3,4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월은 하반기 완전 우리 이제 2024년 끝 하반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가게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들내미 잘못 키운 건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는 거야 내 자손들이 힘들어도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주는 거지 죽기 살기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를 무시를 하거나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게 대단하고 의지가 되는 우리 엄마인 거예요 열심히 산 만큼의 그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 엄마가 막 진짜 돈 없었고 쩔쩔매고 닦은 아이들한테 엄마 생활비 없어 이렇게 하는 엄마보다는 혼자서 엄마가 여기까지 끌어오신 게 너무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아이들이 밥도 못 벌어먹고 살고 뭐 진짜 하찮게 살고 이렇다는 뜻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엄마가 그냥 한 2년 정도만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좀 그래도 지원만 해주시면 이 아이가 32, 셋부터는 지 운대로 살 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결혼 후는 언제 올까요? 결혼 후는 솔직히 말해서 좀 늦어 37, 6 이 친구는요 막말로 20대 중후반 때 결혼을 하셨으면 맞아요 그때 거의 결혼할 때까지 할 뻔했어 근데 이거 찢어졌잖아 그때 결혼을 했었으면 이혼까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 실패로 끝난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거고 차라리 36, 7대 운대로 결혼을 하시면 이 아이가 희한하게 배우자복은 있으셔 아 다행이네 그러니까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친구를 되게 많이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내조를 잘해주는 그런 친구가 분명히 붙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취약점이 심리야 심리적으로 불안했었을 때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질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약해 왜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는 즉 이걸 말하면 자존감도 낮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엄마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네요 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그 자신감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왜 내 스스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엄마 손에서 엄마 밑에서 그동안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왔지 내 스스로가 그거를 차고 끌고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가 내 손을 딱 놔버리면 갑자기 먹먹하고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2년 동안 잘 아이를 다독여주고 너 할 수 있어 아들 너 이제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왜 못해 할 수 있어 엄마가 너가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지원해줄게 대신에 그 이후에는 너 스스로 개척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엄마도 좀 쉬고 싶다 이제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조금 다독여줘요 그럼 이 아이 괜찮아지고 그럼 걔는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떤 업종 어차피 장사 장사로 하셔야지 장사가 어떤 업종이 맞아요 걔한테는 막말로 엄마가 하시던 거를 딴 데 가셔서 솔직히 하셔도 상관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얘는 술이 들어가면 안 돼 아 술이 안 돼? 밥 장사야겠네요 그렇죠 밥 장사나 아니면 디저트 뭐 간식 이런 거 있죠 혹은 뭐 카페 이런 쪽으로 돼야지 왜 마음이 여려 강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험한 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 딱 생겨져 버리면 얘가 얼어버려요 아 아니 욱하더라고요 욱은 해도 얘가 속에서는 아 떨려? 어 얼어버려 그러니까 엄마 이게 겉으로 승질내는 거가 다 성과를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겁이 많구나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누가 막 당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선천두 한국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사실상 뒤로 몸사리고 빼거나 하지 근데 이 친구는 많이 그런 장면을 본다 그럼 내가 가서 이씨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112에 바로 신고를 한다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 증인해야 되는데 맞네 증인도 아이고 뭐냐 어 증인도 만약에 내가 증인 쓴 거 알면 저 사람이 나 했고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빗대서 말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욱해서 성과를 들어온 사람들은 뭐 112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가 치고 들어가 다치든 말든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술 장사하면 술 취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상대하는 건 이 친구의 마음이 열이다는 거 알겠습니다 정확히 잡혀졌어요 그냥 밥 장사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잡혀졌고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네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하시는 일의 변동수를 엄마가 생각대로 주셔도 되는지 이게 정말 이루어질 건지 맞아요 불안해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이미 많이 지나간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엄마가 나가는 3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라는 게 있으실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권리금을 엄마가 낮춰서 내가 투자한 만큼 못 뽑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손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완전히 100% 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 맞아요 여기서 손해를 보면 저기서 얻는 것도 있고 엄마네는 이게 두 가지 다 있을 해야 2024년이 우리 엄마도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아이 옆에서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심리지원을 해 주시면 이 아이가 올바르게 가실 것 같아요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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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